이제 한식의 어떤 현주소 이것을 지금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한식의 역사에 대해서 한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의 어떤 음식인데 이거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밥이죠 밥 예 밥입니다 기본적인 메인이 뭐냐면 밥이잖아요 그래서 밥이 나오는 과정은 벼살, 밥의 어떤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벼라고 하면 이제 최소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만 5천 년 전에 벼농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만 4천 년에서 1만 2천 년까지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충북 청원에 보면 소로리 벽시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보다 더 원래는 더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이 저 아래쪽에 있는 팽두산 문화라고 해서 중원에 있는 그 곳이었지만 청원 소로리 벽시가 가장 오래된 월드스 올디스트 라이스 파운드라고 해서 1만 5천 년 전에 그런 어떤 탄화벼, 탄벼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인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충북 청원군의 소로리 벽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소로리 벽시의 소지경이라고 해서 벽시에 그 잘라진 부분을 잘 보시면 야생벼와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절단한 면이 있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잘라진 특징이 관찰되어서 재배벼다 자연 벼가 아니라 재배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천 년 전에도 이른바 자포니카형 달립형 벼와 인디카형 장립형 벼가 존재했다 두 가지 형태가 다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포니카는 뭐냐면 우리가 먹고 있는 한국인이 먹고 있는 그 쌀이 자포니카입니다 쌀알이 작고 단단하고 밥을 지나면 찰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일본 등에 분포를 하고요 인디카는 동남아시아를 가면 탁탁 부서지는 거 있어요 쌀알이 길고 부스러지기 쉬우며 뭉쳐지지 않죠 그래서 밥을 지으면 찰기가 적은 것이 바로 이 인디카인데요 우리는 좀 적응을 잘 이거에 대해서는 잘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자포니카를 어떻게 보면 쌀 하면 벼 하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5천 년 전에 고향 가와지 벽시가 있습니다 고향 가와지 벽시는 1991년 일산 신도시에서 개발 과정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탄층에서 벽시 12톨이 발굴이 되어서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베타 연구소에서 5020년 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가와지 벽시는 바로 5천 년 전에 신석기 시대죠 한강 하류에 고향 땅에 정착한 조상들이 벼농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시 가와지 지구에서 출토된 200점의 장립형 자포니카 벽시가 교란되지 않은 신석기 토탄층에서 발굴됐고 따라서 한반도 벼농사 기원은 신석기 시대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인위적인 힘이 가해진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배배에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융조 충북대 교수님은 한반도 벼농사 기원은 신석기로 봐야 한다 당시 벼, 낫, 알은 소지경으로부터 잘 떨어지는 탄립성을 보였다 그리고 아주 거친 인위적인 힘이 가해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신석기 재배배에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북대 문화재 김정희 연구원은 식물고고학의 방법으로서 벼 규소체 분석을 통해서 뭐냐면 빛이 4천 년에서 2천 년의 연대값을 갖는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에서 벼 규소체가 검출됐고 이는 늦어도 신석기 후기인 지금부터 5천 년 전 무렵에는 남한강 유역에서 벼가 재배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연구원은 지금은 직지가 아니고요 진지 박물관입니다 진지 아시죠? 진지 드세요 하는 그 진지입니다 그래서 음식 박물관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에 벼 규소체가 묻어났다라고 검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천 년 전에 벼가 출토가 되니까 결국엔 뭐였냐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벼가 들어오고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 일본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5천 년 전에 이 가화지 벼씨가 되면서 뭐냐면 일본의 쌀 루트가 파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만 5천 년 전에 소로리 벼씨는 아직 공인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공인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가화지 벼씨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석기 시대에 이미 벼농사를 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렇게 박물관을 가보면 아직도 청동기 시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빠르게 이렇게 교체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 가화지 벼씨는 재배별다 신석기 시대에 이미 벼농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평양에 보면 남경유적이 있어요 여기도 5천 년 전에 탄암이가 있습니다 한 구덩이에서 대량으로 발견됐는데 이 종자는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쌀과 같은 달립종입니다 이 달립종은 야생벽 아닌 재배종으로 벼농사가 이미 정착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양에서도 5천 년 전에 정착이 되었고 그 아래쪽에 한강 유역에서도 가화지 벼씨를 봤을 때 이때 벌써 재배종 벼농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뭐냐면 5천 년 전은 뭡니까? 4,300년 전에서 700년 올라가죠 그러니까 배달국 시대에 이미 벼농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5천 년 전에 반농사 유적이 강원도에 고성 문암리 유적에서 발굴이 되었거든요 이게 벌써 한 10년 됐어요 2012년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강원 고성군 주광면 문암리 유적에서 신석기 시대 밭 유적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잡곡이라고 하죠 잡곡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쌀 이외의 모든 곡류를 갖다가 잡곡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조기장 수수 등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기장 수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특히나 조기장 등이 여기서 심었다 이것을 재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조와 기장이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 그리고 이용 방법도 다양해서 우리 식생활 문화에 깊이 녹아있는 작물이 바로 조와 기장입니다 인류가 생존을 이어가게 한 오래된 식량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건강한 작물이 바로 조와 기장이다 그래서 조와 기장 이런 것들의 분포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와 기장이 우리까지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가 제대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한반도와 만주 땅까지 조와 기장이 들어와 있다 결국 결론을 내자면 신석기 시대에 이미 밭농사를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국 시대에 이미 논농사, 벼농사와 밭농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영상편집 Saylor